어제 누나랑 하게 됐잖아.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? 이걸 함으로 있어서 너랑 나 이제 컨택도 많이 하고 하게 될 텐데 이거... 어쨌든 썸을 타는 한 공간에서? 아, 승용이가 신경 쓰이냐 이거야? 멋있다. 멋있어. 나 10분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말해줘서 고맙다. 그런 부분은 없어? 나는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. 솔직히 말해서. 왜? 너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 신경이 좀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, 나도. 근데 뭐...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랑 그럼 한다는 얘기인데. 뭐... 그러겠지. 그래서 노래를 좀 몇 개를 뽑았는데 이거거든. 누가 뭐 막 이 정도였어? 대화의서 응?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없었잖아. 나의 아픈 티는 진짜 안 해. 내가 이리 전화해 줄 아앉은 절이. 나의 아픈 티가 drought에다. 내가 보니, 나의 아이를 안 걸렸잖아. 나의 아픈 티가 좋아? 나의 아픈 티가 진짜 안 해. 나의 아픈 티가 좋아해? 나의 아픈 티가 좋아. 맞아, 나의 아픈 티가 좋아. 나의 아픈 티가 좋아해. sted은 콘텐츠가 말을 안 받들어. 하나, 둘, 셋. 근데 약간 좀 그런 내용 아니야? 남자가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내가 될 수 있을까? 내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아닌가?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잘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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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보자.